도망치는 두 남녀, 저지하는 마녀. 과연 이 둘은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한 소년이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어 그가 간 곳은 마법 왕국 스톰홀드. 이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공주인데 마녀에게 잡혀있다는 그녀. 남자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잉글랜드로 돌아온 그에게 아기가 배달됐습니다. 아기는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리스톤 쏜. 트리스톤은 빅토리아를 좋아하지만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죠. 한편 스톰홀드 왕국에서는 왕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왕자를 두고 왕자들 간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에 루비 목걸이를 되찾는 왕자를 후계자로 임명한다는 왕. 왕의 목걸이는 하늘로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빅토리아가 자신과 결혼을 한다면 별을 가져오겠다는 트리스톤. 빅토리아는 일주일의 시간을 그에게 주기로 하죠. 별이 떨어진 자리에 왕의 목걸이와 함께 한 여자가 누워있습니다. 마녀도 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별은 마녀의 외모를 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빅토리아는 사실이신지 아무도... 아무도 crossing that wall, you know that. I'm better head for the old homestead then. Right in. Right in. What happened? You hurt? No, I'm fine. Humphrey, why may I ask were you trying to cross the wall? I have another... 트레스톤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양초를 이용해 담을 넘으려 하죠 그는 엉뚱하게도 하늘에서 떨어진 여자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찾던 별임을 알게 되죠 그녀에게 빅토리아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이후 양초를 이용해 그녀를 하늘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트리스톤은 음식을 구하러 갑니다 네, 저는 일어난 일정도 안전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일어난 일정도 안전하게 되죠 뭐지, 저는 일어난 일정도 안전하게 되죠 그는 일정도 안전하게 되죠 트레스톤? who's there fane oh you idiot 잠에서 깨어난 별은 한 여인숙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숙은 마녀가 만든 함정 이때 왕자와 트리스톤이 문을 두드립니다 별의 목걸이를 왕자가 구게 됩니다 왕자는 마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위험에 처하자 트리스톤과 별은 양초를 유행해 순간이 도우랍니다 이들이 간 곳은 하늘 마지막 남은 왕자는 목걸이의 흰방을 쫓습니다 트리스톤과 별은 하늘을 나는 배에 의해 구조됩니다 선장의 도움으로 트리스톤과 별은 잉글랜드에 도착합니다 가는 길에 만난 마녀에게 방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는 그대 트리스톤은 잠시 쥐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별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 사이 담장까지 도착합니다. 그날 밤 트리스톤과 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죠. 다음 날 남자는 별의 머리카락을 잘라 먼저 떠납니다. 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오해를 하죠. 사실 트리스톤은 빅토리아를 차기 위해 온 거였죠. 트리스톤은 별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그녀를 구하러 갑니다. 밤을 넘으려는 순간 트리스톤의 엄마가 그녀를 살립니다. 밤을 넘으면 그녀가 돌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후 나타난 마녀가 트리스톤의 엄마를 데리고 있던 마녀를 죽입니다. 트리스톤 엄마는 마법에서 풀려나죠. 둘을 어디론가 데려가는 마녀. 마녀는 별의 심장을 가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트리스톤은 과연 마녀를 무찌르고 별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판타지 영화 스타더스트였습니다.